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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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분증 좀 제시해 주십쇼. 국장님께 타전이 와 있습니다. 뭐? 타전? 김일병! 여기 있습니다. 왜 그래요? 무슨 일이에요? 날씨도 안 좋은데 피크닉은 그만 멈추는 게 어때요? 석경이가 보냈는데? 그게 무슨 소리야? 당신... 해경이를 얼마나 믿어요? 그 얘기가 하고 싶어서 이 법석을 떤 건가? 해경이를 얼마나 사랑해요? 약혼녀를 위해서 죽어도 좋을 만큼? 그만 끊자. 대답하라니까요! 그래. 난 죽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. 그럼... 같이 죽어요. 아니면 셋이 죽던가. 최훈혁. 당신. 김혜경. 다 같이 죽어요. 선택은 자유에요. 문석경. 그게 무슨 소리야? 당신... 차 안에... 최훈혁이 있어요. 김혁경. 김혁경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